유튜브를 이렇게 무조건 떡상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사짜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 유튜브 시작하시면 특히 여기 자연업자들 많이 보이시니까 무조건 쇼트로 시작하세요 쇼츠 말고는 답이 없어요 구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유튜브 전문가로 혹시 활동하실 생각 없으시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넘 활동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하시는 분이 딱 세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잘해드립니다 사실 유튜브를 잘하려면 세 가지 딱 있는데 영상 제작 능력, 콘텐츠, 마지막 하나가 유튜브 운영 방법이에요 유튜브를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좋아할 뿐이에요 시청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남들 안 하는 거 노출을 안 시켜줘요 사람들이 이 썸네일 하나 보는데 0.8초 밖에 안 걸린대요 어그로가 가장 많이 끓일 때가 뭐냐면 패턴이 깨졌을 때요 내 영상이 다른 사람들 영상 사이에 썸네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사장님, 나 저렇게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히 카메라 만지시고 계신 거 같은데 아 네 와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의미할까요 제가? 그 뉴욕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훈련소장 박상민입니다 아 여기는 어디에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크리에이터들한테 도움을 주는 장비도 지원해주고 스튜디오도 지원해주고 편집실 뭐 이런 것도 다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MCN 같은 거죠 아 그럼 사비가 안들어요? 다 무료에요 근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아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네 경쟁률이 조금 치열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유튜브 세계에 풍덩 빠져들이 되셨어요? 아 제가 원래 영상을 한 17년 정도 했거든요 영상업계에서 다 아시겠지만 영상일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일구에 신뢰가 본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왜 계속 일하다가 네 너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시달리고 드라마 CG 뭐 방송 나오고 있는데 막 CG하고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영상일 조금씩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유튜브를 한 거에요 어떤 채널을 해볼까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키즈 채널이 최고 인기였어요 아 그쵸 그때 막 보람 보람집은 뭐 스타벅스 건물 샀다가 막 네 스타벅스 막 60억 90억 건물 샀다가 저도 이제 키즈 채널 해야되겠다 키즈 채널 보니까 전부 다 CG에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내가 전문가인데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연습해서 2019년 3월에 스타트를 했어요 이제 우리 업계 사람들도 봐도 야 이거 이제 보람집을 잡는다 돈방석에 압는다 5개월 동안 구독자가 280명밖에 안된거에요 보통 방송 쪽이나 영상 쪽으로 하시던 분들이 유튜브 쉽게 뛰어들었다가 폭망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거에요 공모전이 있었어요 경쟁률 뚫고 어쨌든 본선까지 갔는데 본선 20개 팀한테 그때 최고 인기 있던 유튜버들이 내 채널을 봐주는거에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채널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그거를 두 달 내내 봐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안거죠 아 유튜브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나는 완전 바보처럼 유튜브를 운영했네 아 그 조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머리를 하는데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썸넬을 왜 이렇게 만들어? 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모전은 어쨌든 좋게 끝났어요 4등 했어요 2000개 팀 중에 영상은 좋았다는거죠 결론적으로 보니까 대형 유튜버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끼리 자기네들 커뮤니티가 있어 거기에 내가 끼고 싶은거야 근데 안 끼워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상전문가니까 여러분들 혹시 편집자 구하실거면 저한테 얘기해라 내가 편집자 잘 본다고 이렇게 하면서 딱 끼워드니까 끼워주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있었어요 그 때 천만 유튜버들도 있었고 지금 잘나가는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돈 많이 얻었죠 유튜브가 자기네들끼리 하는 방법이 따로 있구나 그게 있어요 그게 거기서 또 끝난게 아니라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래 있던 영상 그대로 이 방법을 써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자 한 6개월만에 10만원을 돌파하고 조회수가 지금 현재 한 5천만에 정도 나오는 것들이 있고 지금 똑같은 영상인데? 똑같은 영상이에요 30개로 한 1억 6, 5천만 찍었거든요 그 때 또 몰 수입이 장난아니게 팍팍 들어올 때였는데 가장 많이 찍은 수입이 얼마였죠? 한달 한달만 4800 얼만가 암튼 조회수로만? 네 조회수 방법으로만 그때 이제 키즈 채널 사회적으로 막 문제되고 2020년 초에 맞아 맞아 2020년 초에 이제 키즈 채널 싹 다 날아간거죠 저도 완전히 꼬라박고 이제 많은거죠 저는 거기서 진짜 큰 깨달음만 나오는데 유튜브가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더라구요 언제 너 해보다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안정적이지 않은거죠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려면은 내가 유튜브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유튜브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연계 유튜브 훈련소죠 유튜브 훈련소로 브랜딩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 전문성을 많이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까 이게 목적 자체는 제가 편집이나 뭐 이렇게 시즌이든 작업 오래 했으니까 요런거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때 알았던 노하우들 같은 거 조금씩 알아주려고 했는데 이게 성장을 많이 하다가 구글에서 연락이 온거에요 아 구글에서요? 유튜브 전문가로 혹시 활동하실 생각 없으시냐고 정보를 구글 유튜브로부터 직접 듣고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활동을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엄청 커졌어요 유튜브가 그리고 우리나라 담당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 코리아에 있다가 구글분사로 가시면서 걔네들마다 상품에 전문가를 부여해줘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몇 명 안되죠 맨 밑바닥이 브론즈인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유튜브에 인증을 받으면 하나씩 하나씩 등급을 올려줘요 브론즈, 실버, 골드 현재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게 플래티넘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플래티넘 활동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하시는 분이 딱 세 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제일 절죠 요번에 유튜브 쇼츠 내년부터 광고 수익 그거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딱 두 명한테만 알려줬는데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아셨겠네요 네 제일 먼저 알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우리나라 한국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대한 유튜브 관련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랑 회의를 해요 매달 그걸 막 들으니까 유튜브 돌아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원래도 보이는데 지금은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훨씬 시야가 지금 높죠 이게 유튜브는 정답이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를 뭐 알고리즘적으로 막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무조건 떡상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사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여요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항상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여기서 살짝만 팁! 이거는 꼭 알고 계시라 지금 여러분 유튜브 시작하시면 특히 여기 자영업자들 많이 보고 계십니까? 자영업자분들은 무조건 쇼트로 시작하세요 쇼츠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쇼츠가 내년 2월부터 광고가 이제 들어가면서 광고 수익이 지급될 거예요 근데 그 수익 창출의 벽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독자는 어떻게 모으겠는데 4천 시간 채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쇼츠는 3개월 동안 한 천만 조회스만 찍으면 땡이에요 구독자는 똑같이 천 명인데 제가 왜 기회냐고 그러냐면 틱톡은 뭐 챌린지 릴스만 해도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 유튜브 쇼츠는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있냐면 남의 영상 가져와서 보여주는 사람이죠 남의 드라마 뜯어오고 계급 프로 뜯어오고 남의 또 유튜브 채널까지 뜯어와서 근데 그것도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곧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간에 누가 채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기회라는 건 내년에 핵심 키워드는 쇼츠가 될 겁니다 그건 제 예언이 아니라 유튜브가 쇼츠에 완전 목숨을 걸고 지금 그것만 지금 어떻게든 하고 있어요 하나 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진짜 이거 핵심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쇼츠로 하면 좋은 게 쇼츠가 세로면이잖아요 세로면이 강점이 뭐냐면은 뭘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지금 사람들이 세로로 볼 수 있게 하도록 조금 많이 밀고 있단 말이에요 라이브를 할 때 사람들이 세로로 보고 있으면은 이거 사세요 하면 싹 올리면 밑에 상품 리스트가 쫙쫙 올라가 있죠 그래가지고 상품까지 팔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처럼 라이브 커머스처럼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죠 네 그러면 자영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서 라이브로 계속 틀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정상에서 계속 하다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사세요 하면 이렇게 탁 올리면은 밑에 구매 버튼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보내고 채널 만들어 놓고 사람들만 구독자만 시청자만 많이 확보하면은 얼마든지 팔로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가 이제 유튜브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 딱 수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민이 뭐 찍는 건 찍겠대요 편집 때문에 시작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진짜 따끈따끈한 건데 어떻게든 그래요? 곧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전용 영상편집 앱 무료 이런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곧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아마 쇼츠 전용 편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소장님이 워낙 이제 유튜브에 방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아 하나 알려드리자면 유튜브를 시청자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좋아할 뿐이에요 시청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네가 육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쁜 애기 우리 이쁜 강아지 막 찍어 올리는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찍어 올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올려주면 어느 순간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시청자가 봐야지 도초시켜주고 네가 잘 보면은 또 다른 사람 추천해주고 요런 시스템인데 영상 자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만들어서 막 올리다가 보면 유튜브가 자 너한테도 한번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 이건 절대 잘못해 그래서 뭐 구독자 100명 됐을 때 버프를 봤네 첫 영상은 막 엄청 기회를 주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현실은 아니에요 네 큰 꿀팁은 아닌데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왜냐면 또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것들 보면은 다 조회수 높은 것들만 쫙 나오잖아요 보기는 다 잘 된 채널이니까 내가 맛있게 먹은 것들 막 나와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유명 유튜버들하고 맛있게 먹고 걔가 먹는 거 궁금하니까 보는 건데 나도 그렇게 찍으면 될 줄 알고 내가 똑같이 맛있게 해볼까 사람들 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상 올려놓고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조회수 얼마나 올렸나 8, 1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씨로에 하나 막히면 내 채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장님도 처음에 실패를 막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옆에 계셨던 분들 피부로 와 닿았던 조언이 뭐였어요 썸넬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20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한 8시간 걸린대요 썸넬 포토샵으로 금방 만드는데 무슨 8시간 걸려요 아 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드는 데는 10분 시범이면 돼요 그분도 8시간 동안 썸네일을 한 몇십 개씩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100만 유튜버랑 이렇게 10만 이하 유튜버들이랑 차이예요 저희 지금 소장님 나오는 게 잘 나왔으면 하거든요 제목이 뭐로 가면 이거는 몇만원 나온다 몇십만 나온다 그런 거는 사실 카피라이팅 공부를 하셔야 돼요 궁금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카피라이팅이죠 썸네일은 사실은 억으로에 가깝게 만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이 썸네일 하나 보는데 0.8초밖에 안 걸린대요 뭐지? 손가락 다 멈추는 때가 있죠 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썸네일은 내가 0.8초떨 올리다가 어? 뭐지? 하고 제목까지 읽게 만드는 역할 어그로가 가장 많이 끓일 때가 뭐냐면 패턴이 깨졌을 때예요 똑같은 패턴대로 가다가 하나가 딱 깨지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네일을 내가 만들 때 내 영상이 다른 사람들 영상 사이에 썸네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크롤에다가 내 걸 멈추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 이렇게 꿀팁인데 크게 핵심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보통 유튜브 클래스나 이런 데 가면 안 해주니까 저만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제가 멱살 잡고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러면 패턴을 깨는 건가요 썸네일을? 패턴을 깨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겠지 제목을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제목에 이 영상의 진짜 내용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사실 유튜브를 잘 하려면 세 가지 딱 있는데 한 개만 잘해서는 안 돼요 영상 제작 능력 콘텐츠 마지막 하나가 유튜브 운영 방법이에요 판박자가 맞아야지 성장하고 떡상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개는 가지고 가야 된다 좀 더 사람들이 시청할 때 편할 수 있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셔야지 퀀텀 점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있으면 이 상태로 계속 끝나요 컨설팅을 가고 있어요 유튜브에 좀 무지하시고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소장님한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한정 클래스라 열면은 한 두 시간 만에 끝나요 저도 많이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유튜브가 진짜 중요한 게 유튜버들끼리 교류를 해야 돼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항상 권장하는 거고 커뮤니티만 있어요 오 몰랐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인사이트를 막 줬어요 내가 이 정도 높이 있으면 보인단 말이야 그게 뭔지 그러면 그거 주워 먹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야 유튜브는 혼자 하면 안 돼요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 그니까요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구글이 초청했어요 싱가포르로 와 우리 소장님은 구글에서 열리는 전 세계적인 세계 최대 축제인데 유튜브에 관련된 모든 그 비공개 핵심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앞에 있는 거야 사실 유튜브 같은 정보에 저는 바닥에서 유튜브로 내 브랜딩 해야겠다 마음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떡상 하는 거죠 이게 구독자가 많지 않고 조회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조회수로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가 어느날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줄 모른다고 진짜로 엄청 많이 봤어요 조회수로만 먹다가 갑자기 노트에서 확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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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를 이미 알려 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사임상 보세요 그렇게 한번 띄운 다음에 그 다음 다른 거 하면 사람들이 다 신사임상 하잖아 신사임상 빨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화하시는 분들 얼굴 내놓고 전문성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꿀팁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만약에 콩나물무침 하나 만든다 저도 콩나물무침 저기도 콩나물무침 저기도 콩나물무침 내가 해봤자 뭐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게 제일 먼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콩나물무침은 내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니까 나만의 뭐 나만의 오리지날 남들과 좀 다른 차별성 그러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지금 많이 흔들리시겠네 모든 분들이 보시다가 다른 거지만 마찬가지예요 치킨집 하시는 분들도 이런 치킨집으로 유튜브 찍어서 저분이 만약에 대박났다고 나도 그때 썼던 치킨 콘텐츠 그대로 내가 뺏겨서 하는데 내 스타일대로 또 바꿔서 또 만들어 올리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겠죠 그걸 유튜브에서 뭐라고 부르냐 그걸 트렌드라고 부르죠 트렌드하면 이제 인기 급상승으로 올라가고 한번에 추천 시스템으로 쫙 노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예요 사실은 남들 안 하는 거 이거 해야지 다 망합니다 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남들 안 하는 거 해줘봤자 안 도출을 안 시켜줘요 안 묻힌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레드오션이라는 게 유튜브로 광고 수익 조회수만 먹으려고 하니까 레드오션인 거예요 저는 이제 35,000인가? 영상 하나당 한 만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외적인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30,000 정도만 돼도 이렇게 따라 보시는 분들 와가지고 팬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 저는 제가 뭐라고 저랑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요 제가 뭔데 살면서 누가 나보고 사진 찍자 그럼 내가 찍어주긴 했지 그분들이 나 찍는 걸 상상도 못했잖아요 아 예 찍어주시겠다 그럼요 사람들마다 다 특별함이 하나씩 있잖아요 내가 가진 특별함 그것만 키우면 되는 겁니다 영상은 내가 조회수 광고 수익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것만 하고 싶다 그럼 일단 내가 먼저 알린 다음에 그 다음 채널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그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요새 퍼스널 브랜딩 그러잖아요 유튜브만 한 게 없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세상에 뭐 브랜딩 전문가 뭐 1인 브랜딩 전문가 뭐 막 다 얘기해도 유튜브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사기꾼이란 말은 안 할게 아 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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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유튜브 말고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알려줄게요 제가 항상 사장님이자 채널 많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젊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안 배우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일단 맨땅에 해보면서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봐요 배우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뭐든 그러면 맨땅에서 내가 헤딩하는 시간 줄여줘 그 사람들은 맨땅에서 헤딩 안 했으면 더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뭐 온라인 클래스든 오프라인 클래스든 어디든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자영업 가르쳐 주는 시장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블루오션이죠 3,4년 동안 자영업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알았다 후발주자한테는 엄청난 이게 자산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유튜브로 내가 쫙 알려준 다음에 컨설팅만 몇 개만 수업해놔도 주말이나 뭐 이렇게 약간 쉬는 타임이나 이럴 때 해산 축구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요새 줌 강의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부업 겸 하다 보면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심사임동께서 그런 말 한번 했던데 제가 되게 공감대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올게요 그 사람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사람이 있는데 둘 다 에베레스트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A는 중간쯤 1캠프까지 차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여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돈을 내고 여기서 출발한 건데 B는 야 저거 저렇게 올라가면 가치가 있냐 하면서 해발 0m부터 출발한 거예요 1년 뒤에 봤더니 A는 거의 에베레스트 산 거의 끝까지 올라와 있는 반면에 얘는 아직 이 해발도 못 올라와 있다는 거지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가치가 있겠냐고 나는 0m부터 올라왔어 누가 알아주냐고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에 근접해 올라간 사람만 볼 뿐이에요 뭔가 하려면 다 있는데 그거를 되게 쉽게 정리해서 책도 있고 온라인 강의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공부해보시면 돼요 조금만 해보시면은 남들보다 높은 데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소장님 클래스도 있고 아 그렇죠 제 클래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초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많아 소장님은 선수들 딱 보이죠 보이죠 이제는 왜냐면 저도 그런 사람들 처음에 교육을 받았으니까 유튜브하는 방법 블로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데 자영업자가 치킨집으로 어떻게 할지 삼겹살집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게 손님 어떻게 하면 되고 고기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이런 것들 어디 있어 클래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혼자 마시면 되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이네요 네 와 이렇게 매력적이셨나요 아유 뭘 원래 대단한 분인건 알았지만 아유 제가 뭘 대단하다고 도장님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강의 비슷하게 약간 인터뷰가 되게 사장님이나 채널에 너무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제가 뭔가 이렇게 꿀팁들 좀 많이 드렸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요태 불황이고 자영업도 잘 안되고 하는데 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니까 자기 피할 시대고 내 전문성은 내가 알려야지 사람들이 압니다 남이 알아주겠지 하고 있다면 맞아요 절대 몰라요 내가 유튜브로 알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고 따라줄겁니다 네 화이팅 와 많은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대박나셨지만 아유 뭐 대박나요 더욱더 번창하세요 대박나세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안녕